안녕하세요 우리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멀티 스마트 컵홀더 거치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폰 거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간이 늘어나서 컵라면, 커피, 우유 등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재질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하단 부분에는 컵홀더 거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시켰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롤링패드가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도 당연히 거치가 가능하겠죠 특히 차박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 우리스타일 렌즈입사였습니다 어른하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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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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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